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벌써 로얄 마스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벌써 로얄 마스터가 나왔다는 거 현지에 있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미국에서도 되는구나 캐나다에서도 되는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얄 클럽의 리더분들의 노고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의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분투해 준 현지의 미국 캐나다 리더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멕시코 오픈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역시 종렬의 나라 멕시코답게 우리 500여 명의 스타팅 멤버들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왔고 아 이 나라는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국민소득 만불 전후일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멕시코가 8000불 정도 국민소득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매우 열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은 1억 2천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기대가 되는 것은 멕시코 분들은 가족관계가 굉장히 유대가 강하고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데 최적의 어떤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멕시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캐톨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어 몇 마디 배워왔습니다. 부에러스 디아스, 굿모닝이고요. 무차스 그라셔스, 발음 괜찮죠? 네, 땡큐 베리 모치고요. 아디우스, 굿바이입니다. 배워놓으세요. 애터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또 우리 내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고객에 대해서도, 리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의 두루두루,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려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가치 있는 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대해,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유익한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 다 유익한, 가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GSGS 전략, 즉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제품들을, 특산물들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와 관련을 맺는 모든 기관, 단체, 개인들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 이것이 애터미가 추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균형 잡힌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터미를 100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건과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100년 기업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원칙 중심 강조를 해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 중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비되는 개념, 이익 중심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상관없이 내게 득이 되느냐, 득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원칙 중심이 아닌 이익 중심에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것이 원칙이면, 정해진 규정이면 우리는 그대로 준수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원칙 중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미는 일찍이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준행을 하고 있고, 그걸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의 핵심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의 기본 구조까지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철저하게 원칙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에텀이란 회사라는 겁니다. 회사는 제품 전략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원칙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회사님께서 10년 전 생생하게 꿈을 그린 것이 10월 임페리얼 마스터 탄생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생생하게 꿈을 꾸시는 에텀이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약 10년 전에 이 에텀을 구상하면서 최고 직급자의 탄생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창업 당시 목표. 첫 번째 고객의 성공. 우리의 고객의 성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봉 1억 넘어가는 리더스 크럽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봉 2억이 넘어가는 로얄 크럽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고 이제 크라운 크럽이 만들어집니다. 크라운 크럽은 연봉 4억 이상의 정말 진정한 성공자들이 모여있는 내 삶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크라운 크럽입니다. 이 크라운 크럽의 멤버들 계속해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유통의 허브입니다. 유통의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모든 유통은 모든 물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품목을 넘어서서 모든 생활필수품 모든 것. 앞으로는 이제 무형의 제품들도 취급이 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같은 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매우 착해져야 되고 또 그런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업계의 어떤 정화화 또 역량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고가의 상품을 취급을 하더라도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금융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법적인 제한도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글로벌 소싱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값싼 그런 제품들을 찾아서 우리는 애터미에 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소싱을 하는 그 조직이 회사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소싱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 나라의 최상의 제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증거로 타이완에서 총통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님의 상을 애터미 타이완이 수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수상을 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범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공헌을 많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외로 수출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이완에서 생산된 김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타이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범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총통님의 상을 수상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인 초인류 기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만 해서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내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초인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저는 얼만큼 적은 비용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초저에 해당이 됩니다. 3% 이하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인건비 다 포함하고 차량 운영비, 정기료, 건물 임대료, 토구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원을 하는 그런 비용들, 해외 지사까지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가 안 되는 관리 비용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초인류 기업이라는 증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유통의 허브를 완성시키는 것. 현재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더 글로발로 확대를 시켜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유통의 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백령 기업, 백조 기업을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가 초인류 기업으로 되고 있지만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모든 경영학자들이 극찬에 맞이하는 정말 이렇게 경영관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래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리는 에터미의 초인류 기업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꿈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정말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넓게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시는 한 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바 에터미